이번 영상에서는 메딧링크의 앱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딧링크의 왼쪽 아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일반입니다. 저장 위치를 설정하고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딧링크는 한국어, 중국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식 라벨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계약을 맺거나 주문과 작업 단계별로 완료에 대한 알림의 실시간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FF로 설정할 시 알림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스캔 원본 파일의 자동 업로드는 원본 스캔 파일을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케이스를 스캔하지 않은 PC에서 원본 스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 추가 스캔을 하거나 스캔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능을 비활성화한 경우 메쉬 파일만 업로드되어 케이스를 스캔하지 않은 PC에서는 재스캔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저장소 관리입니다. 저장소 관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컬 PC와 클라우드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기간 설정란에서 기간을 설정하면 설정된 기간에 저장된 데이터의 총량을 보여줍니다. 스캔의 원본 파일인 로그 데이터와 메쉬 데이터로 구별된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기간 내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 프로그램 설정입니다. 메딧링크와 연동하여 사용할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각 계정에 따라 메딧링크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편의에 따라 연결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보내기 옵션 설정입니다. 내보내기 시 사용할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CAD 종류는 디자인에 사용할 CAD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각 프로그램의 기준축 정보로 결과물을 생성하여 별도의 축 맞춤 작업 없이 바로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경로는 결과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결과물로 사용할 메쉬와 이미지 파일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압축 및 병합에서 파일 압축은 모든 결과를 단일 파일로 압축합니다. 개별 메쉬 데이터 병합 기능을 이용하여 각 압궁 및 압궁에 속하는 결과물을 하나로 병합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와 작업할 수 없을 때 파일을 하나로 병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경로에 동일한 이름의 폴더 또는 파일이 있을 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시 설정되는 폴더와 파일명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정보의 순서대로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고 그 안에 결과 파일을 저장합니다. 다음은 케이스 변환 도구입니다. 서로 다른 계정 사이의 케이스를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변환 도구 내에서 내보내기와 불러오기로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케이스 변환 도구를 사용할 때는 메디텍스 형태의 파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과 저장 경로를 설정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학, 화학, 교합의 데이터가 하나의 파일로 압축되어 메디텍스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더 버튼을 클릭하고 가져올 메디텍스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케이스박스에 해당 데이터가 새 케이스로 생성되며 케이스, 환자, 파일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문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프록시 옵션입니다. 프록시 옵션은 일부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메딧링크를 원활히 사용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옵션은 일부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메딧링크를 원활히 사용하여 소식을 노려 올려 들어뾴합니다. 프록시 옵션은 일부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메딧링크를 원활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다운 복 ideas을 원활히 사용하여 지옵니다. ך시 옵션은 일부 제한된 한 directions 자전거와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